1. 2. 2. 3. 4. 5. 5. 5. 6. 7. 7. 8. 9. 9. 9. 10. 10. 10. 12. 3. 11. 12. Esinf gone. 17. 12. 13. 11. 13.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아 좋아요 그렇습니다 6대3 아하 3대7 아 좋아요 5점 차 양한 선수 낮은 자세를 취했는데 양한 선수를 맞았을 때 빨리 본인 스타트를 풀어가는 것도 양한 선수가 또 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서비스 득점 게임 포인트 양한 서비스 아나 순수 네트의 기회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 상단 받고 뻗어나고 갑니다 전지희, 힘을 실어봤습니다 단지희의 백핸들, 득점 주유 3대1 4핸드 중앙으로 골입니다 그리고 전지희의 4핸드 전지희의 힘이 2대4 빨랐습니다 신속한 서비스 양하은 선수 앞서는 양하은 선수입니다 날렵하게 백핸드 공격 선수 중앙으로 골입니다 순수 공격이 선수 오브 출전 도블스코어 8 대 4 자 이거 서비스 자 엣지 찔러줍니다 양한 양선수의 랠리 이번엔 전지희가 하자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어 좋아요 아 잘했어 어 강력한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반대 구사해야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나이스 자 양하은 선수가 두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11 대 7 한순간 한고비 한고비를 넘기다 보면 선수의 어떤 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스 매치 3게임 1 대 0 앞서는 전지희의 서비스 그리고 1 대 1 동점 네 찬스 아 좋아요 양하은의 득점 2 대 1 전지희 아 좋아요 집중을 하면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렸어요 양하은의 포인트 앞서갑니다 아 양하은 저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어야 또 전지희 선수가 올림픽이라든지 큰 경기에 나갔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의 기술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실전이자 끝 네 이렇게 멋진 곳에서 선수들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럼요 자 서비스 득점 양하은 선수가 이제 상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아하 딘 랠리 스핀이 지금 좋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양하은의 눈동자에 전지희 선수의 공이 비칩니다 아 득점 양하은 상반되는 영상이네요 그렇죠 지금 전지희 선수는 조금 먼저 팔이 나가는 반면에 네 양하은 선수는 잡아서 치기 때문에 네 저런 동작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석점 차 리드 양하은 그리고 두 점 차 그렇습니다 지켜냅니다 한 점 차 이런 위기일 때 전지희 선수의 그 저력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요 기술적인 서비스 양하은 몰다가 갈라주는데 어 돋보이는 작전입니다 아 좋아요 3구 득점 양하은 또 보자면 시간차 공격과도 같은 그렇죠 네 기습적인 서비스 양하은 체력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하은 선수가 2. 4. 6. 8. 10. 11. 11. 12.